자, 3월 1편 동아시아사 해설 들어가 볼게요. 1번 문항입니다. 1번 문항부터 틀렸던 친구도 굉장히 많았지. 다음 토개를 제작하였으며 다원커우 문화와 함께 룽산문화로 발달했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와 있죠. 선생님이 얘기했던 거 기억나지? 양다룽허량. 양다룽허량. 양사오, 다원커우가 바로 룽산문화로 발전하기 때문에 여기는 양사오가 들어가야 돼. 그리고 양주문화로 발전했던 게 허무도 문화였죠. 이런 식으로 변형해서 나올 수 있겠지. 1번은 조문토기, 2번은 홍산토기, 3번이 빗살문이토기, 4번 다원커우토기, 정답은 5번 양사오토기가 들어가면 됩니다. 다음 문항 들어가 볼게요. 2번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가라고 하는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데 러양천도 그리고 탁발이라고 하는 자신의 성을 한 종이 사용하는 원시로 바꾸었다라고 하는 부분 선별을 쓰는 것을 금지했다라고 하는 내용을 통해서 북이 효문제의 한화정책이라는 걸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 문항 들어가 볼게요. 3번 미추친 황제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육국을 무너뜨리고 천하를 차지한 황제, 그러니까 중국의 뭔가 시대를 통일했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지. 자, 이사라고 하는 법가사상가를 등용하기도 했습니다. 미추친 황제는 진시황이죠. 진시황은 정답 1번 이내 분석이행유를 단행했고요. 3번의 난을 진압했던 것은 청나라의 강의지, 3번의 정화염대를 파견했던 것은 명나라의 영낙지, 4번 고조선을 공격해서 무너뜨렸던 것은 한누제, 5번 히미코에게 친위여왕의 칭호를 주었던 것은 위나라의 황제였습니다. 다음 문항 들어가 볼게요. 4번 가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맹안과 모국을 설치하라는 조서를 내렸다라고 하는 내용을 통해 금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1번 남비에서를 면망시켰던 것은 한무제, 2번 사고전서를 편산했던 것은 청나라의 권룡제였고요. 백강전투에 참여하였다, 바로 신라와 당이 한쪽이었고 다른 한쪽에는 백제와 백제 부흥운동을 도와주고 있었던 외군이 참여했었죠. 고유문자를 사용하였다, 맞지 여러분 금나라에서는 여진문자를 만들어서 자신의 고유한 문화적 전통을 지켜나가려고 했습니다. 5번 안남도후부를 설치하였다, 당나라의 기미정책의 일환으로 도후부가 설치가 되었죠. 다음 문항 들어가 볼게요. 미초신 귀국에서 볼 수 있는 모습으로 가장 적당한 것은 정당성이라던가, 이 정당성은 발해의 3성 중에 하나였잖아. 발해가 7세기 말에 시작이 돼서 10세기에 존재했던 나라인데 당시에 귀국, 이 귀국은 어떤 나라였을까? 태정관에게 문서를 알린다라고 하는 내용을 통해서 이관팔성제가 적용되고 있었던 일본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일본은 당나라 발해, 여기 존재했던 시기에 7세기 말부터 10세기까지 일본에 존재했던 시기, 왕조를 생각해보면 나라시대나 해안시대 정도가 들어갈 수가 있을 겁니다. 뭐, 야마토 정권, 아스카 문화의 시대가 겹쳐지기도 하죠. 선택지 들어가 볼게요. 1번, 성균관에서 공부하는 유생, 조선시대에서 볼 수가 있고 2번, 선우의 명령을 받대는 좌연왕은 흉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3번, 제사를 지내는 신기관의 관리, 이게 바로 일본에서 볼 수가 있죠. 정답은 3번이고요. 독서상품과를 준비하는 국학의 학생, 통일신라에서 볼 수 있죠. 5번, 어사대의 관리감사를 지시하는 황제, 우리 당나라에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 문항 들어가 볼게요. 6번, 미추신 황제의 제의식에 있었던 사실로 오른 것은 자, 이 황제는 고려에서 건조한 선박을 동원해서 일본을 정벌하게 했대. 고려랑 연합해서 일본을 정벌하고 있고 이 황제가 일본 정벌군을 돌아오게 하였다. 고려에 도착한 몽골군과 고려군이 열애 한둘이 부과하였다라고 하는 내용을 통해서 고려와 몽골연합군이 일본을 두 차례 걸쳐서 침공을 하잖아. 해당 제의식에는 코빌라이칸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코빌라이칸의 제의식이 관련된 내용을 보면 될 것 같아요. 1번, 남성이 멸망하였다. 코빌라이칸 시기였죠. 1279년에 볼 수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지정한지가 시행되었다. 청나라 때 세금제도였고요. 3번, 온인의 난이 발생했던 건 일본이었고 4번, 전연의 맹약이 체결된 것 1004년에 송과 우리 요나라 사이에서 체결이 되었습니다. 고녀만국전도는 명나라 말기에 마테오리치가 제작하였죠. 다음 문항 들어가 볼게요. 7번, 가구가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주작대로가 있대에 주작대로가 있으면 당나라의 장안성도 있고 바래의 상경성도 있고 일본의 헤이조큐도 있죠. 수도 장안에서 라고 하는 표현이나 장보고라고 하는 내용을 통해서 당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장보고는 9세기 신라 하대의 대표적인 호족이었죠. 1번, 쩐왕조를 공격하였다 몽골과 관련된 내용이고요. 2번, 장관을 대월지에 파견했던 것은 한나라 무죄식이었습니다. 3번, 금에 은등의 물품을 보냈던 건 송나라였고 4번, 일본과 가만무역을 전개했던 것은 명나라였죠. 5번, 신라와 함께 고구려를 멸망시켰던 게 바로 당 고종 때 일이기 때문에 정답은 5번입니다. 다음 문항 들어가 볼게요.